그 카메라 내리고 치우고 빨리빨리 브라이 뭐 아닌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웨드바이킹 하자마자 무슨 착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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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되신 거 어, 맞아요 혹시 한자로 따졌어? 아, 진짜 왜 그래요? 정규 형, 이게 정말 있지? 이게 맞아? 소주 따르는 게 아니야 한 입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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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녀라던데? 이거? 네, 근데 존모 식단 거 하나를 먹는 거예요 하하하하 존모와 존모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았다 하하하 오늘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다 아니면 찍어줘요? 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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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오늘 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그동안 이제 기롱지가 많이 성장했어요 네 많이 또 와주시고 홍보해 주신 덕분에 네 그래서 그 노고를 치아하고자 오늘 자리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금랜이나 Huge Luis Kehran 신나는 한 번에 메뉴는 쓰고 그녀는 이제 저희 기럴이 등지에 이제 완전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일단 투스타 셰프님이 오셨고요. 미슐랭 투스타 셰프님이 오셨고요. 기존에 일단 매뉴얼 다 바뀌었어요. 미슐랭 투스타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리 나이 8개 있어요, 미슐랭이. 우리 나이 투스타가. 글자 한 번 오세요. 사실 우리 급에는 안 오실 분인데. 늘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광고주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크리에이터도 재임감을 가져오세요. 미슐랭에서 별점 2점 준 거예요? 아니 왜 저래? 예능이잖아. 농담도는 어때? 뭐야? 재미없게 예능이면. 뭐야? 어, 노래 약간. 이제 여러분이 지금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볼륨블랑이고요. 별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이게 얼마에 팔게요, 인터넷에서? 그냥 판매가가 250. 이게 클럽에서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예 납품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먹어볼 술 중에 제일 비싼 술. 천만 원짜리 까볼게요, 한 번. 우와, 대박. 자, 찍으시려면 찍으시고요. 아, 근데 속이 너무 뚱뚱해서. 너무 뚱뚱해서. 아, 찐 좀 까지. 야, 근데 스파클링이 엄청나다. 이게 원래 좋은 샴페인일수록 스파클링이 멈춰지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엄청 기포가. 우와.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짠. 맛있어. 맛있어. 자, 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와요. 미슐랭 투스타 셰프님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는 실제 미슐랭에 있던. 와우. 미슐랭 대박이다. 실제 요리. 이거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미슐랭 왜 이렇게 예뻐? 미슐랭. 뛰어내릴 것 같아. 미트볼. 미트볼. 이 미트볼이라 하면 진짜 미국식. 미트볼 제품 아니고 직접 다 만드는 거야. 우와. 메뉴가 일반 왕파에서 떠는 메뉴도 아니야? 처음 본 걸 거야. 이제 제일 메인 메뉴가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고. 진짜. 온다 온다. 우리께 올려. 여기도 자리 하나를 비어. 저기 하나 온다. 와우. 자, 다베이. 미슐랭 어때? 미슐랭 어때? 미슐랭 어때? 전 색 써봤어요. 먹으세요. 먹으신 것부터 먹어보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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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밥이 진짜 녹는데? 와. 와. 방파로 먹어봐. 와. 술 땡겨. 응? 아 진짜 맛있어. 왜 받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희가 이번에 메뉴들 가격을 다 만 원대로 할 거거든요. 왜? 이거를요? 다 만 원. 아. 손님들이 여러 개를 좀 맛보실 수 있도록. 맛있게 해야 돼요. 맛있게 해야 된다. 와 미쳤다. 왜냐면 김씨지랑 내가 그런 걸 좋아해. 비싼데 하나를 먹는 거보다 종리별스틱 비페멘기를 먹는 걸 좋아해. 미쥬랭 셰프 요리를 만 원대에 먹기 쉽지 않나요? 우와. 이거 조금 맛있다. 근데. 아 그리고 우리 그 와인 무지야도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와인 무지야도 뭐지? 지금 2시간에 와인을 인당 19,800원에 무지야대로요? 와인 맥주, 와인 맥주, 와인 맥주, 와인 맥주. 근데 저번에 두 분이서 15잔씩 먹어야지. 한 잔 해. 한 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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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성공의 맛인가 이게? 야 다 먹었다 우리.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인 바로 먹었다 그럼. 뿜바이야. 근데 진짜 뿜바인데? 진짜 뿜바이면은. 다시 리뷰 찍자. 자 이제 계산서 좀 주세요. 아 얼마 안 나왔네. 얼마에요? 599만원. 에? 599만원? 아 이게 599만원. 아 이게 599만원. 나머지 메뉴는 다 서비스야. 서비스로? 우리 1분 보기니까 일단 80만원씩 주면 돼. 아니 갑자기 돈을 왜 내냐고요.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샴페인도 친구가 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함께 80만원씩. 내일 모레는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메꾸기 위해 그 기러기 등재 알바를 하러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귀여워가지. 아 어쩐지 배블리 버져바지 왜? 아 너무 아깝다. 다 같이 지점이 4개 있으니까 이제 각자 지점으로 가서 알바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유리잔을 좀 깨는 편인데 괜찮아. 제인은 와인을 서빙하면서 부착하면 와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미쳤다. 우선 팬미팅을 그렇게 하면 진짜 대대적으로 한 번 할 거고. 너무 좋은 팬미팅. 그렇지? 팬미팅 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팬미팅 비슷한 거 같아. 한 번 더 할자 우리 게임. 재밌겠다. 오늘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공지를 좀 같이 인스타에 많이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합정전 기러기 둥지에 알바 시작합니다. 누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먹었지. 어우 내발리. 어차피 술도 못 먹는데. 천만 원 이거 억만 원 이거. 안 먹고 말지. 근데 어쨌든 팬미팅에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선착치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돈 갚으러 갑시다. 돈 갚으러 갑니다. 난 시급 80만 원. 네. 천화로 희수하는 집. 너가 view에서 음악을 좀둥. 충분히 푸시하는 집. 이런 거 matrices엔 인기 많으시니까요. 다 받으세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우와! 눈 온다. 여긴가 봐. 여기. 예쁘다.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어떡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물어봐야지. 뭘 글러. 저희는 지금 기러기 둥지 용산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아 끌려가고. 거기 컨셉이 긴 차례. 아 이게 기러기 둥지가 거기 지점마다 용산점이 다 다른 거야? 아 여기에요. 왜 어디다 BRANDON venue. 오늘 너무 예쁜데 근데? 여기서 그냥 데이트하면 안 돼요? 알바 아니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이제 한 번. 여기 혹시 시그니처 와인이에요. 관자 파스타 룩기 와인. 관자 파스타 룩기 와인.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언니 알겠어요 안 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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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켜졌는데 어떻게 알아? 아 티야? 왜 그래? 따로 가요 나중에 준비 중이어서 한 20분만 가 있어요 태블릿소에서 이쪽으로 앉아서 언니 넌 태블릿 No 뭐 지금? 레드만vd 추천 하나요? 추천이요? 네 추천? 혹시 랜덤으로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에요? 랜덤으로 추천 안하고 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나와요 너 진짜 진짜 여쭤보고 자리 안내를 여기 봤을 때, 지금은. 여기가 손님이 앉아있는 작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거 맞으세요? 네. 저는 여기 사장. 선배에게라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와인 혹시 뭐 드시고 계세요? 아, 아무리 괜찮았어요. 우리 형 나 석사도 하는 거 아니야? 어? 뭐해? 이게 맞아? 소주 사려는 게 아니야. 한 입 먹어야 해요. 아, 잠깐만. 아 시뻘어! 아 시뻘어! 아 시뻘어! 아 시뻘어! 뭐 먹을까요? 네, 저거. 저거. 그런지 말아. 어 맞아요. 아 진짜 왜? 장난치지? 다 같이 하나 다시. 나도 돼. 나도 돼. 굳이 사놨어. 굳이 사놨어. 굳이 사놨어. 음. 한입만. 오, 네, 네. 다 드셔도 돼요. 아이씨. 아이씨. 추운데 이제 가죠. 합정점. 여기 팬분들이랑 같이 치얼스 하려고 저희도 이제 잔을 채웠습니다. 축별이 같이 드릴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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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짠. 치얼. 너는 진짜 술 가져와가지고 계속 마신다. 나는. 우리 술 한거지. 이게 뭐야. 음식은 맛은 안 드세요? 맛있어요. 깜짝한 거 있으세요? 진짜 제가 뭐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들어가라는데. 완전 강요하고 같이 안 돼. 아니요. 안 먹어도 되니까. 아니에요. 좋아. 너 빨리 해.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네.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네.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맛있게 드셔보신가요? 우리 늘 내기를 한 것 같아요. 술생술사했던 거 다 들었어. 그래서 전 지점에 시크니처 메뉴랑 사이트 메뉴 하나. 이럴 때 시크니처 마인까지 해가지고 한 번. 37,000원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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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 손짓이야. 내가 여기 진짜 내가 내 손짓이야. 대장으로 해서. 맛있게. 아니 그게.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아냐아냐아냐. 충분해 충분해. 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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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들.